리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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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여기에는 스트레이 키즈 연습이 있어요. 동물원이죠.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얼마 남지 않았죠. 데뷔 쇼케이스. 오늘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리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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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oh my god It's a beautiful star 야야야 구이 먼저 시작 강수야! 준비해 준비해 마키 Thank you! Hey! Let's do it! What do you mean? Hey! Five, six, seven, eight 파 파 파 파 파 파 제가 완전 리드하는 것보다 진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박자를 더 불러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이런 식으로 맞추는데 의견이나 안무 포인트, 정확한 거는 댄스라인에서 확실히 더 잘 말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빠른 편이에요 컨디션이 좋건 안좋건 다 외워있고 비결은 오래 하면 됩니다 안무 딱 외울 때 눈을 감고 하거나 아니면 땅을 보고 해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고 하면 남들이 옆에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럼 제 자신한테 집중이 딱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땅을 보고 몇 번 해보다가 그때 좀 몸에 있는다 하면 거울을 보고 맞춰가고 그런 타입입니다 팀으로서 저희가 하나하나 동작을 다 맞추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이나 그런 거 근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게 박자 타이밍 하면 다 딱 맞아야 팀의 합이 확 느껴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안무 연습실에서도 선, 동작, 타이밍, 다이내믹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다 맞추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어린 마음으로 엄마 나 이거 할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어떤 춤 영상을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나 춤 출래요 춤 학원 보내줘 해가지고 정확히 세 번째였어요 그 세 번째 나온 그 학원에 어 나 여기가 마음에 들어 하면서 맨날 한 시간 반 걸려가면서 이제 수업을 받으러 갔었는데 5년 정도 학원에 있으면서 이제 캐스트쇼도 가고 뭐 대회도 나가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백업 댄서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보도 마킹을 하면은 거의 한 가까이 와봐야 3번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센터에서 그런 큰 무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떨리는데 근데 그게 꼭 해보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 해서 더 큰 무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한 1년? 1년 반 정도? 그 다음에 제 친구가 케이팝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 영상 보면서 아 멋있다 나도 배우고 싶다 좀 더 깊게 춤추고 싶다 다른 댄서 친구한테 좀 춤을 좀 배우긴 배웠었어요 약간 urban, urban dance 쪽으로 좀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현진아 너는 예고를 가! 이렇게 해서 제가 예고를 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못 배우는 그런 장르를 배우고 싶어서 제가 학교를 전학 간 거기 때문에 또 거기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춤을 추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친구들 춤추는 걸 제가 습득하게 되는 것 같고 친구들이랑 이제 춤출 때도 urban 하는 친구들이랑 주로 같이 춤추고 그래도 잼 같은 페이스타일 할 때는 힙합 하는 애들한테 좀 배워서 저희 반 애들 춤 엄청 잘 추거든요 아니요 짱이에요 짱이에요 왠지 이 풀면 안 돼요 허리까지 풀렸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얘 던져지 얘가 죽어요 안 넣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음.. 제가 이제 운동하는 플레일리스트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자리에서 좀 뛰기 스쿼트, 푸셔업, 플랭크, 운동 운동, 웨이트리프팅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빠 잘 보고 있지? 운동하고 있었는데요 잭슨 선배님이 오셔서 잭슨 선배님이 오셔서 이제 어? 저는 뭐 그런 것보다 보여 드리면 여기서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전신 운동이 된다고 이게 되게 좋다고 하셔서 후 자 자 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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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촉박하게 미러를 연습을 했었는데 아임 낫을 가장 가사적으로 표현을 잘 한 곡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춤에서도 진짜 거울을 봤는데 진짜 내가 아니다 그래서 진짜 다 깨부실 거야 약간 이런 이런 되게 포인트적인 안무가 좀 많아서 이쁜 것 같아요 미러 같은 경우는 좀 더 안무보다 구성들이 더 많이 담아있어요 고민을 하다가 손으로 이제 거울을 만들어보자 하다가 거울을 만들어진 거고 이 상태에서 이 거울을 냅두고 그냥 우시자 내 안을 찾아줄 미러 하면서 거기서 저희가 진짜 미러를 만들어서 정인이가 이렇게 헤매이는 그런 구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 두 번째 동영상 달래? 나이스 키치오 이거 찬성이 형이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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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아 좀 더 느려 승민이랑 지성이 쓰러지는 거야 귀여워 여기 거짓말 우리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도와야 돼 콜라보네 그치 그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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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슬링9 안무는 굉장히 폭발적이고 굉장히 큰 동작들을 담아있는 안무입니다 저희만한 아지트 저희만한 우정에 대한 얘기인데 곡도 되게 세고 폭발적이어서 뒤집어 엎는 그런 안무들이 들어가 있어요 좀 저희 팀의 색깔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성적인 게 좀 특이한 게 많아요 약간 그림을 만든다고 해야 되나 가사에 따라서 그림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헬리베이터에서는 이걸로 터널을 만들었었고 야야야에서는 마지막에 Y를 만들고 처음에 시작하는 이 동작은 누워서 저희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데 이건 큐브를 뜻하는 거예요 이 큐브를 딱 풀고 저희가 다 일어나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첫 출발이다 보니까 누워서 딱 일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표현했고요 처음 부분에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앉아서 이게 우리 아지트 디스칭이 나인의 아지트다 약간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좀 크고요 저희가 칼처럼 척척척척 신인의 패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손을 잡고 빙빙빙빙 돌아요 다시 빙빙빙빙빙 돌아와요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 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풀이 그걸 풀어주는 그런 구성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돌면서 굉장히 재밌어요 저희가 아홉 명이다 보니까 화려한 구성 화려한 그림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내보내서 뭐 네 명이 춤출 수도 있고 다섯 명이 춤출 수도 있고 이게 아마 스트레이 키즈의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큰 거 같아요 여기 마실 때 수으하셨습니다 수다racin Scott 한 잔아 다시 할게 이제 저희가 깨서 안무 연습을 하진 않고 이제 중간중간에 한 10분, 5분 이렇게 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바로 그냥 그냥 원래 스트레이키즈가 나와요 그냥 다시 천방지축 아이들 왜 너 나 봐? 필릭스 없어요 우리 닉스 누가 괴롭혔어? 이 친구야? 이 친구야 너 뭔데 얘를 괴롭혀? 응? 왜 반말이세요? 왜 반말이세요? 당신은 뭔데 얘를 괴롭히십니까? 귀여워 약간 해양 손했던 느낌이야 해양 손 이제 벌스 끝 아하 커트 1초에 말해 커트 1초에 벌스 끝 또 한참을 보면 돈밤 누구냐? 용무야 하하 하하 너로 이럴 것 같은데 저 머리 올리면 안 돼요 안무는 전체 안무? 섹시? 섹시한 척하는 기운 뭐야? 그게 있는 머리야? 네? 정인이 섹시해져야 된다. 네. 네가 뭘 섹시해야 섹시해. 소스를 다 이용한 이번에 역대급 역대급 힘든 안무입니다. 역대급 노래 역대급 춤인 것 같아요. 나는 말을 아끼겠소. 퍼포먼스 나는 말을 아끼겠소. 아무도 노래도 따라했었고 아무도 춤도 따라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노래 따라하기 힘들겠다. 맞아요. 노래방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디스트트런나에 처음부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부를 수 없는 곡이야. 이 노래 웬만하면 부르지 마세요. 부를 수 없는 곡이 너무 뜨는 거지. 음악으로만 들으세요. 아니 사노블레야. 헬리그에트보다 더 높아. 맞아요. 한번 우딘 형 쓰고. 저 없는 거. 아 여기요. 좀 쉽게 잘하고 보니까. 제 파트는 누가 썼죠? 여기 파트. 저랑. 잘 못 들었어요. 잘 안 했어요 제가. 드디어 인정하는 거. 지성이 래퍼 안 들었어요. 드디어 인정하는 거. 래퍼 때문에 인정. 저와 스리라차는 두 명이다. 스리라차. 오. 현진아 나의 방향으로 확인해봐요. 싹 드디어. 형 싹까지 집어넣으면 하면 들으면 안 돼요? 맞아. 싹 드디어 집어넣으면. 아 잠깐만. 안 돼. 현진씨. 이번 안무에서 가장 어려운 안무가 뭔가요?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지성이 센터에 딱 이 부분이 있죠. 노래와 맞게 관중들께서도 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형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안무가 뭔가요? 이거 잘 말했네요. 이거 잘 말했네요. 이게 딱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안무는. 거의 없어요. 어이없다는. 어이없다는. 잡았습니다. 정확히 한번 물어봐주죠. 정확히 한번 물어봐주죠. 저 편집도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삐삐 아니에요. 네. 맞춰가면서 저희가 모니터를 해보면. 정말 이게 멋있는 안무다. 네. 이거 진짜 좋은 안무다. 네. 쉽습니다. 와. 훈훈하다. 여덟만 남지 않았습니다. 해보자. 네. 레츠 고. 가자. 사실 이제 안무를 맨 처음 나가는 수업 시간 때면은 머릿속으로 계속 혼자 외우고 막 그걸 자꾸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적도 많이 받고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되게 막 그냥 힘들다 힘들다 맨날 힘들다고 말만 하고 그랬을 텐데 계속 멤버들 사이에서 지내다 보니까 저도 동달한 힘을 받아서 끝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디나인 안무는 싹 다 뒤집어 나입니다. 처음부터 다 뒤집어 버리자라는 날라서 뒤집고 구르고 그 포인트 안무를 보여줄 수 있나요? 그 포인트 안무는 지금 히든카드라서 보여줄 수는 없고 안 돼요. 예상 못하는 무대들도 보여드릴 수도 있어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 스트레이키즈라는 팀은 안에 있는 숨어있는 의미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거고 노래만 잘 만드는 팀이 아닌 9명에서 퍼포먼스적으로도 정말 잘하고 뛰어난 멋있는 그런 팀이 되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 많이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지금까지 스트레이키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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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